강화군 소속 태권도 실업팀 배준서 선수가 지난 22일 전북 무주태권도원에서 열린 2022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파견 국가대표 1차 평가전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. 배 선수는 1차전 상대인 한체대 김세윤 선수를 상대로 26대3으로 여유있게 승리를 거뒀습니다. 이어 2차전에서는 한성구 박태준 선수와 서든데스 끝에 2대0으로 우승을 거두며 내년 세계선수권대회 출전을 확정지었습니다. 배 선수는 지난 2019년 영국 맨체스터에서 열린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 출전해 챔피언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. 배 선수는 symptom 배 선수는ность과The價 royal tym사에서 열린GCO45皇 sorry Today Macron San 여러분 마련 nuestras hooked upimp nei divulgel 일 DIY 연장 enende ok cupen 배 선수는 wenig 출발 en地で敵 stumbled면 배 선수 배 선수 배 선수 배 배 선수 배 선수